3PRO TV 글로벌 라이브 하나금융투자, 우리 중국 주식 전문가시죠. 김경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사실 전체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가장 큰 화두가 G2에 하나인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라는 키워드거든요. 이 와중에 중국 강공 증시가 매일매일 빠지고 있는데 물론 약간은 반등은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중국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좀 도움이 안 돼서 국내 시장이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중국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중국이 어쨌건 최근에 산업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흥국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흥국 쪽의 추정치 같은 것들이 못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내소업종에 대한 어떤 스탠스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빠졌고 앞에서 공동 부인이 내용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황 쪽에서 보면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본토도 그렇고 헝콩에서 상당히 많이 뺐거든요. 지난주에 뺐던 금액이 올해 들어서 최대 금액을 팔았다가 다행히도 오늘 빠진 상태지만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들은 좀 샀고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팔아야 하는지 좀 중요한데 오늘 마우타이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B2C 쪽에 가게가 최종 소비하는 소비재 쪽을 많이 팔고 있죠. 소비재를 판다. 네. 그런데 이게 공동 부유 때문에 그렇게 또 보이실 수도 있고 실제로 9월, 10월이 국경절 연휴구 대목인데 불구하고 제일 대표적인 마우타이는 기업이 지난주에 면담을 갔다 오더니 알아서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많이 들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은 제약이나 백주, B2C 관련된 소비재들을 일단 또 때리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면담, 외탄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면담 갔다 오더니 가격을 내렸네요. 도매 가격을 내렸죠. 지금 최대 소비 순절이라고 그러는 걸 앞두고 있는데 도매 가격을 사실 내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선제적으로 했다고 오늘 해명도 좀 했어요. 사실은 실제 권장 가격이라든지 출고 가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음식료나 필수 소비재 쪽에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제일 큰 마우타이가 이렇게 해버리면 후발 업체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담을 갔다 오면 또 이런 것을 알아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거죠. 1등 기업이 그러면 알아서 좀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 전체에 그런 게 영향이 좀 퍼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긴 하겠네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그날 많이 빠진 게 하필 시장 개장 직전에 면담한다는 뉴스가 나가지고 시장에서 한 번 더 던지게 되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의 경우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홍콩이나 중국이 다 빠졌는데 목요일의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외국인들 추정하는 것 중에 액티브 자금들. 소위 말해서 기존의 CATL이나 제조업이나 소부장 이런 걸로 재미를 좀 받던 자금들이 목요일 날 제조업을 좀 팔았고. 금요일은 그 면담 이슈 있는 다음에 저희가 패시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수 추정하거나 담아서 바스켓 매매하는 애들이 원래 많이 들고 있는 게 주로 제약이나 백주거든요. 가전 이런 것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팔다 보니까 아 이게 공포심이 되게 극단적이구나. 약간 포기하듯이 이제 성수기까지도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좀 팔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지난주는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번 주에 들어서는 홍콩 쪽에서 이제 뭐 캐시오도 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를 또다시 조금 적감해서 했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 소비재가 항상 진앙지가 되는 게 지금 빅테크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빅테크나 소비재를 많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본토보다는 당연히 여계시장 쪽에 홍콩이나 ADR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종목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도 똑같죠. 그래서 악재가 터지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몇 년째 놓고 보면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군다나 조목조목 터지면 이렇게 쉽게 줄이기가 좋아서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팔았다가 다시 좀 되사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역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역대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 아직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을 좀 여전히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홍콩과 본토 모두 다 소비재 중심으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뭐 홍콩에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중국 소비재들까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중국 시장이 성장성이라는 게 있는 시장인데 이거를 저가 매수하는 어떤 기회로 언제 들어갈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 좀 공동국이라는 게 지속될 것 같으니까 조금 반등하면 좀 줄여야 되는 기회로 봐야 될지 이게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5월 전망부터 조금 소비나 빅테크 비중이 높아서 좀 좋은 걸로 압축하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쪽의 문제라기보다 다른 쪽의 제조업이나 B2B 비즈니스를 가진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의견을 갖고는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악재가 겹쳐지면서 사실은 손쓰기가 어려운 상태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많이 빠진 상태라서 조금 저는 이제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오를 때 줄이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를 때 오르면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식이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제조업 쪽이나 여전히 B2B 쪽이나 조금 본토를 선호하고요. 물론 이제 본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줄이고 어떻게든 하는 기회라고 가정한다면 조금 반등을 좀 줄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 텐센트가 저희가 주가 차트를 보면 기존에 이제 중국을 보시던 BAT나 이런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손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텐센트가 지난 5년 평균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는 최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PEG라고 해서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 볼 때 이제 많이 또 쓰는 것들이 PEG. 그러니까 EPS 자체의 그로스로 이제 보는 것들을 보면은 사상 최고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책의 공포로 인해서 애널리스트 사람이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나 이런 이익 그로스 자체에 대해서 훼손이 지금 된 상태인 거죠. 그럼 성장주나 기술주가 성장성이 훼손이 되면 과연 지금 PER을 보고 싸다고 할 거냐. PBR, 저희가 은행주나 부동산 이런 걸 보듯이 PBR로 봐서 싸다고 한 구간이라고 해서 손이 바로 갈 거냐. 공격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PEG를 바라봤을 때 이익 그로스가 좋아지는 것도 좀 확인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보여지거나 뭔가 가시성이 보여지거나 정책 공포가 좀 없어졌을 때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잖아요. 그 그로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냐 이제 고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빈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오를 때는 좀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저점 매수 좀 공격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PER로 보면은 분명히 좀 저가다, 좀 싸다 저가 매수를 할 만한데 앞으로 이익 전망치 자체가 사실은 훼손이 된다면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익 성장성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그렇게 또 싸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당장 눈앞이 아니라 한 2022년 조금 지금은 2021년이니까 1년 아니면 또 그 이상을 좀 보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떤 중국이니까 좀 유망한 업종이나 섹터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뒤에 이제 잠깐 공동 부유 얘기 드리면서 공동 부유나 인구 정책이나 어떤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전략 이런 것도 좀 종합 버무려 보면은 유망 종목 얘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년에 이제 중국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스킨은 일단 계속 B2B 모델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B2B라 하면 지금 최종 소비자가 가계 쪽이 아닌 쪽을 보고 기업 간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기업 간에도 지금 어차피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런 저의 생각을 상당 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순방향이다 보니까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걔네들은 조정받을 때 꾸준히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홍콩 나스닥의 ADR 본토 이렇게 이제 상해심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중국 정부의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바뀌었고 서비스업을 뭐 경시까지는 아니겠는데 후순위로 놓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제조업. 네. 그런데 이제 시가총의 구성이 홍콩이나 ADR 쪽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 70%는 서비스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빅테크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뭐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형 서비스업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본토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철강이나 에너지나 이제 국유기업이 많았고 제조업이 이제 비중이 70%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조업을 좀 좋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본토 쪽으로 좀 리밸런싱을 계속하자. 중국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중국 쪽 홍콩이나 ADR을 좀 압축해서 계속 줄이는 기회를 좀 내년까지 삼아야 된다. 너무 급하게 이제 하시기엔 좀 어려운 가격대고요. 반등이 있을 때 이제 중국 투자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이동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보다는 뭐 인프라나 이런 제조업 쪽으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쪽 비중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과 B2C보다는 B2B 쪽은 정부의 규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책하고 방향이 맞으니까 B2B 관련 업종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윤 의원님 그러면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중국의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지 않습니까? 소위 공부론과 연결이 되어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중국 전문가 애널리스트신데 공동부유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저기 슈카님이 최선희님하고 하신 그 질문들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머리 속에 떠오르고 아무가 다 질문내린 겁니다. 그냥 이제 저는 정책들을 이제 겹겹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달에 했던 얘기가 반독점법 얘기했죠. 그래서 반독점, 뭐 이제 반독점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좀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좀 방지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전 사회적인 리소스 배분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인구정책이나 공동부유 얘기가 6월부터 시작해서 시범특구는 이제 아까 절강성 얘기한 건 6월에 이제 지정이 됐고 7월부터 여기에 좀 많이 꽂혀서 실제로 어제까지도 이게 공동부유랑 관련이 있을까 싶은 부처들이 모두 다 지금 약간 충성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알아서 뭔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핵심 올해 키워드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위에서 내리면 인민은행도 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공동부유와 관련이 있죠. 중소쪽이나 저소득층 지원이나 녹색금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최대 핵심 가치는 종착지는 공동부유다라고 어제 선언을 했고 또 그저께는 외환관리국 외환관리국은 진짜 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환관리국도 그런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리소스 배분이 좀 바뀐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에서 중2층 소득으로 이제 가는 리소스 배분을 이루는 정책들을 하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좀 서비스업 위주에서 예전에 이제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킨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니까 서비스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중국 정부 바뀐 게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역전쟁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서 좀 느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여러 나라 힘들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제조업 공급망에서 아직 우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경시하는 그 구조로 갈 경우에 소득 만부유의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남미같이 갈 수 없다. 독일이나 한국 대만 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좀 중시하는 어떤 전략으로 좀 바꾸고 B2C에서 B2B로 좀 다시 배분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공동부유 하에서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행복해지는 쪽과 불행해지는 쪽이 좀 많이 나눠질 것 같기는 합니다. 나라 전체의 리소스 배분을 좀 조절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리소스 배분을 대출이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대출을 많이 가져가고 어떤 돈들을 빨아들였던 게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연결돼서 재정수입의 50%를 땡겨가는 지방정부. 얘네들이 엮여서 금융을 매개로 사실은 저축률 높은 가계를 등쳐서 걔네들이 다 가져와서 레버리지 비율을 높였던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뒤에서 부동산 얘기를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 규제나 지방정부 규제를 하는 이유가 과계랑 연결고리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가 그냥 사이클 측면이 아니라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배분되는 걸 견딜 수 없다. 차라리 혁신기업이나 아까 최선희가 얘기한 소거인 같은 중소 스몰캡 기업들 키워서 이쪽으로 돈 가게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돈 가게 한다. 이런 배분 측면도 되는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제조업 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서비스 쪽은 혁신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보는 쪽의 경우는 철저하게 배분을 줄인다든지 형태의 약간의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리소스 배분을 철저하게 하려는 스탠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힘들게 저축한 돈을 그런 곳들이 쉽게 가져다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올라서 거기가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거를 강하게 끊겠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소수의 부가 됐던 거죠. 제가 빠를 때 일원할 때 상위 20%가 80% 가져가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저도 중국에 한 10년 살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거래된 게 9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 되게 짧아요. 중국에서 돈 번 분들은 지금이야 비테크로 다음 단계로 간 거지만 사실 1차적으로 번 분들은 다 부동산 때문에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뺏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갔던 리소스들이 주체가 됐던 디벨로퍼나 지방정부가 그걸로 많이 해먹었고 나머지 그걸로 부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동산세 얘기도 하셨지만 중국 부동산세가 없었거든요. 종부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개인에 대해서도 좀 때리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배분들이 피해자와 수혜자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부동산 쪽에 규제가 좀 강력하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는 부동산 규제가 가장 무섭다 이런 자료를 내셨는데 부동산 규제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최근에 산업 규제가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산업 규제는 결국에는 개별 주가 쪽에 맞춰질 텐데 부동산의 경우는 최근에 옥죄는 수준이 제가 중국을 계속 오랫동안 본 이래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중국 경제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장기 금리가 빠지고 소비가 좀 안 살아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이 되면 상당히 좀 침체 위험이나 좀 불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더 긴 그림에서 중국을 좀 이렇게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이제 썼던 거고요. 이거와 이제 파상되는 얘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이제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중산층이 힘들어하는 게 뭐야. 그러면 주거부담, 양육부담, 양로부담, 의료부담 이런 거잖아요. 지출부담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화도가 됐던 뭐 거의 비영리화 시키듯이 사교육 교제를 하고 뭐 마이너스 90% 지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제약 주도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상 결국에는 단가에 대해서 못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의료보험 이제 의무화하면서 그 약가에 대해서 청제할 수도 있다는 부분. 또 의료 쪽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강도고 이런 의지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부동산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사교육에서 봤듯이 규제가 정말 세게 나오던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력한. 사실은 부동산 너무 크니까 잘못 타격을 입히면 사교육 업체들 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구조 자체가 부동산 반속에 섰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성장 모델이 수출하고 부동산 양축이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그냥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관련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거의 80%를 지출을 담당을 하는데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50%는 다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오거든요. 토지를 팔거나 파는 건 아니고 반영구 임대를 하는 쪽에서 재정 수입도 거기서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내구제 시장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최정성기가 2016년에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주관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경제 쪽에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쪽의 방식이 뭐냐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디벨로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상들을 엄청나게 쪼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리화 시키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체의 핵심이 얘네들이 다 리소스를 가져갔었다. 그리고 얘네가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나 금융 시스템 관점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 돈줄을 끊는 걸 보면 정말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차단하다시피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돈이 못 가게 대출 못 가게 끊는다. 네. 그리고 채권 발행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최근에 신규 착공이나 건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5월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개발업자들이 공급을 줄여버리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중국 정부 생각은 집중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난립해 있고 너무 좀비화된 그런 디벨로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없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구멍난 독에다가 물 붓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리소스 배분 측면에서 일단은 먹개비처럼 먹고 있는 디벨로퍼들한테는 돈은 일단 원촌 봉쇄. 그리고 이 돈을 주게 되는 건 결국에 분양시장을 통해서 가게의 부채가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10년째 가게 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인 경우는 가장 그래도 부채 비율이 낮은 쪽이 가게고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쪽은 기업 쪽이나 이쪽에서 디벨로퍼와 지방정부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최대한 차단을 좀 시키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에 대해서 좀 쪼고 있다는 게 강도가 거의 25년밖에 안 된 역사지만 가장 강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분양시장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수여 쪽도 건드리고 있는데 요새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2016년 이후부터 니네 지방정부가 알아서 시책을 써라. 한 성당 한 정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알아서 정책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메시지 이해가 지방정부와 달라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정말 1선, 2선, 3선 도시로 얘기하는 이런 큰 도시들이 정말 앞다퉈어서 규제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규제가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단에서 대출 규제하고 LTV 규제하는 거는 인민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하는 건 우리나라는 똑같고 종부세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부담으로서 규제 카드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좀 약간 행정규제로 구매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적 제도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호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가져가지 못한다든지 외진이 와서 투기하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이 두 가지가 당국에서 하는 거고 지방정부에게 넘겨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규제를 해라.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서 위장의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이혼한 척해서 투기를 한다. 그러면 이혼한 다음에 실제 이혼한 부부도 5년 동안은 각자 집을 마련을 못하게 하는 시들이 생기고요. 각각의 도시들이 창의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1선에서 3선 도시 한 200개 정도 대도시 안에 있는 도시 중에서 한 75%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게 작년 연말에는 13%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규제 추세로 가고 있어서 7월부터 분양시장이 엄청나게 냉각이 지금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면 여전히 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최후의 조정이 혹시 오는 부분을 정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주식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관점에서도 금융 리스크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격 조정 가능성까지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이번 자료에 약간의 상위에 올려놓고 보시라는 측면에서 쓴 이유죠. 그게 단순히 주식 시장이 좀 빠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중국이 수출과 부동산이라는 양축이었는데 이 축이 예상보다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 불안, 그러니까 한 방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듀레이션을 쭉 늘려서 위기를 뒤로 미루고는 있는데 그 문제에서 쉽사리 나올 수 있는 게 침체에 대한 문제 혹은 침체가 아니라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까지 제가 모니터링하는 것들이나 실질금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격의 대폭 조정은 발생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분양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나 디벨로퍼가 흔들리면 중국에서 어떤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건설을 한다고 해도 쉽사리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정부하고 디벨로퍼는 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게 주택 거래가 안 좋아지면 재정 수입이 급감하기 때문에 원래도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아무리 한다고 그러고 기지국을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투자가 좀 1차적으로 올해는 연말까지 영향을 계속 받을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항상 이제 저희 기관 투자자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디벨로퍼들이 찍은 채권들이 이제 디폴트가 나거나 파산하는 문제를 걱정을 항상 하시죠. 걔네들이 지금 먼저 쪼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내년에 파산이 많이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행인 거는 이 업계가 저도 탐방 많이 가봤지만 굉장히 집중도가 낮아서 아무리 큰 탑 넘버원 기업이라고 해도 MSM 2%, 3% 지역별로 특색이 다 달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만난 디벨로퍼들이 대부분 찍는 채권 금리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들은 국채처럼 2, 3%에 찍고 어떤 애들은 10%에 찍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콩에 가서 역에서 달러채 발행한 디벨로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한 3, 4년 동안 되게 많았는데 거기까지 내몰릴 정도라는 거는 그리고 그들이 찍은 채권의 레벨을 보시면 9에서 11% 금리를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찍은 채권의 만기가 내년과 내후년에 되게 많이 몰려 있어서 조금 위험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쪽의 노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디벨로퍼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어떤 자금줄을 쥐면서 이쪽은 확실히 구조조정이라고 좀 안 좋은 쪽들은 버릴 건 버리고 가자. 얘네들은 자르고 가자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도시별로 또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도시들도 이제 돈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안 일어날 것 같고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또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왠지 좀 무서워지는데요. 일단 저는 이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있다는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사실 가계부채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10년째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도시화율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속 앞에는 이렇게 위험하게 말씀드리고 결국에 또 주식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이 중국 소비시장이나 내수시장의 불황 위험을 되게 키울 거다. 중국의 금리가 못 오르고 전체적으로 침체리험을 항상 반복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 정부가 분명히 경기하고 규제 사이에서 뭔가 밸런스를 찾을 텐데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말 안에 이 규제에 대한 강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가정하면 내년에 중국 쪽에 펀더멘탈 관련된 우려 내수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이 핵심이다. 기업들 파산 이런 쪽도 부동산 쪽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홍다 개발을 했었죠. 네. 홍다그룹이 최근에 노이즈가 많죠. 오늘도 홍다그룹 자회사인 그나마 팔 수 있는 자회사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 홍다 자동차가 오늘 주가가 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홍다그룹도 그렇고요. 홍다그룹은 사실은 이미 본토 내에서 채권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인 거. 그래서 그쪽 가서 홍콩에서 가서 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발행금리 딱 보시면 본토에서 내몰려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이즈가 이렇게 되고 중국에서 무슨 이슈가 생기면 또 이쪽은 또 과대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팩트들을 좀 많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위험한 거고 이거는 그냥 노이즈다. 언론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나 에워싸서 다 중국 투자에 대해서 조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 네. 홍다그룹은 이제 시작이고 하반기에 분명히 디벨로퍼나 달러채 디폴트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주식시장 관점에서 좀 보실 때는 이 이슈가 결국에 내년에 전반적인 내수업종 그러니까 건설이나 서비스업이나 소비 쪽이나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좀 각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다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동산 불폐였기 때문에 가게의 자산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부동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게가 있었나요? 중국이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으로 치면 거의 70% 이상이고 현금성이 옛날에는 더 많았고 주식 비중은 최근에 펀드마켓이 뜬 지가 2년이지만 사실은 주식 비중은 2, 3%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택 거래하고 중국 증권 예탄 그러니까 주식 거래 같은 걸 보면 완전히 거울처럼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택 거래나 분양 시장의 수익률이 훼손이 되면 전반적으로는 주식으로 너무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게 올라올 가능성은 좀 높다. 그래서 그쪽은 수급 쪽에서는 중국에서는 좋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내수업종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안 살아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의와 연결해서 다음 단계로 보실 때는 꼭 부동산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EPS 같은 게 내려갈 테니까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자금이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는 중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증시를 조금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최근에 펀드마켓은 되게 좋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 펀드마켓이 없다가 생겼고 이게 원래 탈 부동산 자금들이 진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좋은데 이게 소수 업종이나 이쪽에 과열을 또 야기할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을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가계 자산 배분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까 할 수 높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뜨거웠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공동부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부동산 측의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쏠린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이미 조정을 시작된 것 같고 그게 건설 투자 완공 신규 착공 이제 건설 쪽부터 이미 들어왔고 이 분양 시장도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하단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강도까지 해서 봐야 된 상황이고요. 현 기조라면 만약 중국 내수가 안 살아난다면 부동산의 가슴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의 원인이 가슴이 굉장히 높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 시장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공동부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다음 대상이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사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좀 시작이 됐고 그에 대한 영향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엔재,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이버에서 어 situ 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